부평구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습니다. 이번 협약은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는데요. 인천지역 내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입니다.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공제제도인데요.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부평구 소상공인은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1년간 최대 12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 노란우산 가입자는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.